BNK 부산은행이 신종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국 진출기업 등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금융지원에 나섰습니다. 중국 당국이 춘절 연휴를 다음 달 2일까지로 연장하면서 금융시장 개장일이 다음 달 3일로 늦춰졌는데 이에 따라 현지 진출기업이 납품대금 결제 지연 등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산은행은 수출대금 결제 지연 사태에 대비해 수출한 어음 만기를 연장해주기로 했으며 부도 처리를 유예하고 입금 지연에 따른 이자도 면제할 방침입니다.